이름 개명시 인기 있는 이름 탑 10 어떤 이름이 개명할 때 제일 인기가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남자 이름 개명시 인기순위 탑 10입니다 10위 유준 4.1% 9위 예준 5.6% 8위 주원 7% 7위 지호 8.5% 6위 하준 9.3% 5위 도윤 9.9% 4위 민준 10.6% 3위 시우 14.5% 2위 서준 15.1% 1위 은우 15.4% 다음은 여자 이름 개명시 인기순위 탑 10입니다 10위 지우 6.6% 9위 지우 8.5% 8위 지하 8.7% 7위 하윤 9.1% 6위 서하 10% 5위 지한 10.1% 4위 서윤 10.2% 3위 하윤 11.1% 2위 수하 12.6% 1위 할인 13% 개명을 하려는 이유로는 뜻이 안 좋아서 놀림을 당해서 사주가 안 좋아서 흔해서 라는 이유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만 봐도 개명하신 분들이 한 3명 4명 있어요 여기 나왔던 순위 중에서도 이름이 당연히 있고 친한 언니 중에서도 사주가 별로 안 좋고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름을 바꾼 언니가 있어요 바꾸고 나서 나는 이제 뭐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